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이데일리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2가지 이슈를 준비를 하셨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도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하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파생되고 있는데요. 역시 경영진 리스크, CEO 리스크 이런 것들이 카카오의 주가도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들이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만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결국에는 류영준 대표 내정자가 뭔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됐었는데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들 워낙 많이 뉴스를 통해서 잘 접하셨을 텐데 먹튀 논란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 대표가 임원 8명이랑 똑같이 스토어 옵션 등으로 취득한 카카오페이의 주식 44만 993주를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될 당시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단기 고점이라고 평가받을 그 당시에 모두 블록딜로 900억 원 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지금 모럴 해저드 논란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얻은 차익이 약 469억 원 정도로 지금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 매도 단가가 20만 원인데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페이가 14만 8천 원이었으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나 다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울분이 터질 만한 사실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의 비난이 사실 저도 그냥 흘러갈 줄 알았는데 한 달 내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게 또 카카오 그룹주의 자체를 약간 CEO 리스크, 리더십 리스크로 번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서 류 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결정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가 어제 공시를 통해서 밝힌 것도 있고 또 노조 측에서도 사실 내부 반발도 굉장히 심했어요. 시장 반반이 아니라 그래서 노조 측에서도 국민연금에 류 대표 선임 반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겠다. 국민연금이 워낙 카카오 지분을 주요 주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되면서 굉장히 리스크가 됐고 사실 류 대표가 능력은 있다고 해요. 사실 2011년에 카카오에 합류해서 보이스톡을 만들었고 카카오페이도 만들어서 개발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차기 리더십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월요일 해저드로 이 사람을 놓치게 됐으니까 이런 것도 시장의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쪽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직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크게 또 분노를 하셨던 건 결국에 개인 투자자 분들이셨을 겁니다.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카카오 그룹주들 전체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가지고 계시고 주주로 가지고 계시고 또 주가도 그만큼 개인들의 힘 때문에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좀 배신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쯤 되니까 어떤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냐면 카카오가 자회사를 다 상장시키면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같이 비교되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고 있어요. 사실 라인만 그것도 일본에서 사업적인 이유로 한 것뿐이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자회사나 이런 사업들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네이버 주주, 기존 주들도 좋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 떼어서 스톡옵션 나눠주면서 이런 식으로 다 분산시키니까 원래 카카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가치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차라리 카카오, 네이버 하면 난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성장 방식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증권이 어제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가를 1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낮추면서 한 말이 이렇게 자회사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핵심 자회사 상장에 따른 투자자 분산이 카카오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나온 만큼 이게 시장에서도 항상 지적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카카오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카카오가 결국에 어제 10만 원이 깨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피해를 입는 주주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카카오의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런 거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도 앞으로 사실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괜찮은 것인가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카카오 모빌리티나 아니면 카카오 엔터 이런 것들이 상장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카카오 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스톡옵션을 단기간에 임원들이 팔 수 없게 하는 그런 규정을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사내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거래소 측에서도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스톡옵션에 보호 예수를 거는 방식으로 좀 거래소가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제 어느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긴축 때문에 이런 기술주들이 대거 빠지는 영향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 변수도 좀 바뀌어줘야지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때서야 이제 저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도 좋지 않고 카카오를 짓누른 여러 리더십 리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장 방식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